안녕하십니까 41회차 먹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다리가 있구요 계란말이 다음 메뉴 아 이걸 뭐라 그러죠 아 시식을 해보면 알겠죠 오징어 감자 3개나 먹었군요 옆에다 놔요 감자 먹겠습니다 냄새가 뭔가 느낌이 안좋아요 저번에 다 먹었어야 했는데 두부 이건 오늘이 한거거든요 이거는 좀 며칠 됐거든요 어 그래서 돼지고기가 있습니다 어 요렇게 퍼왔습니다 어 이건 뭐냐 묵직한데 아 아 오이 아 오이가 있군요 아 아 오이 오이 계란말이 이걸 뒤로 놓는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아 메뉴를 또 써줘야지 또 물어본다고 아 오이 계란말이 아 오이 계란말이 오이 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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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란말이 오이 두부 오이 어 오징어 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좋습니다 먹어보도록 하죠 아 타임은 원래 시간 가도록 멈춰놓는데 오늘은 일리움 키우느라고 그렇게 돼있어요 아니 리오말고 아크요 돼지고기가 있습니다 스위치도 같이 합니다 저는 91년생입니다 돼지 불고기라 그래야되나 어쨌든 그런거에요 고추장 돼지고기 뭐라 그래야되냐 그런거 있죠 음 얘가 빗으로 공격하네 당황하셔야 겠는데 막을 수가 없는데 아 그거 우차 있는걸로 알아요 나는 괜찮은데 화면보니까 그러네 아크레벨이 182이었나 부검이여 앨렌 앨렌 켤런 앨렌 켤린 부검이여 앨렌 켤린 아 그렇습니다 오이도 먹어보겠습니다 음 나 살아났거든요 아 저거 핸드폰이에요? 음 직작 직작 코다리 직작 계란말이 직작 오이 직작 이건 모르겠어 솔직히 이건 직작이야 두부 직작이거든요 이것도 직작이야 돼지고기도 직작이겠지 이것도 음 그럴거 같습니다 음 이거 누나가 있는지 엄마가 있는지 모르겠어 음 누나 아니면 엄마가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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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져버릴게요 끝에 음 음 음 아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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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아쉽지만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얘는 블랙 하고 싶다 해도 됩니까? 맨날 맘이 안된다 말이지. 해도 되겠습니까? 자주 이러네. 자신일 것 같다. 의견 받습니다. 자신일 것 같다. 아 없나 보군요. 이 사람입니다. 음 맨날 와서 저러더라구. 보내야겠소. 아주 맘에 안들어. 안 뜨는군요. 몰라도 됩니다. 아쉽지만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음 결혼 안 했습니다. 음 음 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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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 아 적당히 사람이 적당히를 모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아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아 왜 이거만 먹냐고 일단은 포함 거니까 다 먹어야 돼요 그렇죠 이것도 포함 거니까 다 먹을 거고 그래서요 아 그래 왜 180이요 아 아 컴퓨터 사용 비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진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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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이 아닌 것도 뭐라는게 비밀입니다 메이플 한 1년 3개월 됐어요 레벨 182요 아 닉네임 드리겠습니다 비밀왕 원치 닉네임 드리겠습니다 아 이사람은 왜 이렇게 비밀이 많은 것인가 궁금하시죠 코난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비밀은 남자를 멋있게 만든다 참고하십시오 베르모트의 명대사였습니다 벤간즈님 별풍선 1개 나이스 아 펭가이 고맙습니다 아 아씨 상큼한거 하나 먹어야겠어요 오일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벤간즈 만들기 엢 stim 설탕 아, 아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질문 말고 감탄사만 쓰십시오 아, 아쉽지만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바나나 어디있는데? 아, 저거요 두 개 있습니다 먹다가 일부러 익히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으려고 아, 아 적당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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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배가 차고 있습니다 얼마 없는 것 같아 보지 딱 이쯤에서 딱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밥을 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꽉 이런 밥통이 있어 야 살짝 남았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 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또 많아진 거지 이런 느낌입니다 어 여기는 이렇게 뻣뻣하냐 뭔가 쏠 수가 없었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아 이거요 캐릭터가 이래가지고 잼스톤이 없어 아 그거 키우고 있어요 방종 언제 할 것이니까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182일걸요 2였지 않나 아 182요 아까 아직 안 찍었습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먹방을 하는데 내가 몇 살인지 그런 것이 왜 궁금한겁니까 비밀입니다 아쉽습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왜 욕합니까 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나갔겠지 아 왜 강태했습니까 아 아니 이걸 왜 강.. 누가 강태했습니까 범인 누구입니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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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을 했어야 됐는데 아쉽네여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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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강아지가 어디 있습니까 네 흠 흠 흠 흠 아 이 사람은 사람은 모욕하게 흠 흠 흠 잠시 기다리십시오 지금은 답변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쟁중이니까 잠시 기다리십시오 여승부 이기고 말겠습니다 아 승리하셨습니다 나갔습니다 아 승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먹방이 조회수가 많은가 메이플이 조회수가 많은가 유튜브를 참고하십시오 아 근데 진짜 배부르다 어떡하냐 아 저 다른게임하네 일단 하나 승부 끝냈고 어 일로와 인사 한번 하자 일로와 인사해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아 무엇을 먹고싶나 아 자네에겐 소득 지어 놓을게 없네 아쉽 늦었어 안녕하십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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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엙 아 아멘 저기 봐봐 저기 저기 잘했어 쩝쩝쩝 쩝쩝 소원 잘했..소원 아..이제 안해 안해..아쉽 아쉽구만 쩝쩝 안되에에에에에에에에에 니꺼 먹으러 가 니꺼 먹으러 가지 왜 왔어 니꺼 먹으러 가 가까이 가죠 아 아 이것으로 사실 미래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고맙습니다 아 일단 치워놓고 오겠습니다